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길현이 형 멋지구나. 45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5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5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6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5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5위 남북 결선, 복현의 정진우. 40대 남부 결승 동서전의 신중간 독인의 서경수 비치루코트 입장이었습니다 신중간 정리 동서전과 동서전 정리 진짜로 동서전 유형 유어주고 5. 용전 박성근, 위너스, 이재봉, 해설 클럽영현, 해설 클럽 박채모씨. 35위 여보 중년 2번 코트로 출전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재 박성근